Q. V-2 운동력은 저희 팀원들이 너무 패스를 믿고 잘 줘서 믿고 던졌던 게 잘 들었죠. Q. V-2 저희가 계속 좋은 경기를 하다가 계속 마지막에 지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스피드적인 부분에서 많이 졌다고 생각해서 오늘 그 부분은 많이 신경 썼던 게 잘 되었던 거 같아요. Q. V-2 저희가 이번에 쉬고 열애 게임이 있기 때문에 집에서 힐링을 하면서 컨디션 조절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. 당연히 최준영 선수죠. 내 옆에 있는 애. 다음에 각오했으면 좋겠습니다.